장군 해녀들은 한 번 나오면 다섯 시간 열을 바다에서 버틴다. 시간을 채우기엔 아내가 너무 힘들까봐 데리러 왔다. 날씨가 너무 힘들어. 할만해? 할만한데 물이 너무 감해. 바람도 쎄서 그래. 또 빠지면 물이. 아, 춥진 않아. 바다 앞에서만 했잖아요. 근데 점점점 멀어지니까 바다 한가운데 온 것 같아가지고. 심장이 물에 탁 빠지니까 다시 배 타고 가고 싶더라고. 근데 괜찮아요. 요동치는 바다에서도 어머니는 꿋꿋하다. 남편이 오지 않았다면 오도가도 못하고 바다에서 힘들었을 텐데. 애기 해니어 무사히 관문 하나를 통과하고 귀환한다. 그냥 올라가. 차고만. 차고 올라가. 은옥 씨는 깊은 바다에서 두 시간 정도 물질을 했다. 아무래도 소라가 잘 자란 거 잡는 것보다는 큰 거 잡는 게 재밌어요. 마침내 상군 해녀들도 작업 시간을 다 채우고 돌아온다. 여린 몸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오는 건지. 이렇게 등에 쥐고 옮기니 잠수복이 1년도 안 돼 해지나 보다. 애기 해녀도 자기 소라망을 가져왔다. 하하하. 아이고야 어디가 데리고 쥐겨요? 아이고야. 제법 켜. 저거. 어저께. 아이고 상군이랑 있어. 오. 상군이랑 와. 상군이랑 와. 모두들 모라기가 대견하기만 하다. 나とか 이제 나도 낼까?